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헌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두 번째 책이 되겠는데요.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대도서관이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입니다. 업무로 바쁜 이런 상황에서 책 읽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전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얻었고 실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요. 저자의 인삿말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별로 마음에 와닿는 제가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던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별칭은 대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나도현이라고 합니다. 1978년생이고요. 학력은 고졸이라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표현했고요. 가족이 있네요. 아내와 아이를 한 명을 두고 있고 2002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17억을 버는 유튜버가 된 게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스위치와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DIA TV 소속이며 엉클 대도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DIA TV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CJ E&M이 운영하는 K컬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최대 프리미엄 글로벌 컨텐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저자 인삿말입니다. 큰 제목들로 되어져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소재능이 만든 대도서관, 직장을 그만두고 게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사람, 누구나 작지만 소중한 재능 하나씩은 갖고 있.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 이 네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취미생활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만 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입 유튜버 대부분 6개월도 안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업로드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1년 이상만 해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독자들이 1억 5천만 시간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 대도서관의 게임 유튜브의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제1장. 디지털 로마드 시대의 1인 브랜드가 답이다. 스스로 만든 일자리에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디지털이 만든 유통의 혁명. 1인 브랜드 시대를 열다. 두 번째가 1인 브랜드에 불필요한 건 자본이요. 필요한 건 용기일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줬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따분하고 미래는 불안하다면 엔잡러가 답이다. 저번 책이었을 거예요.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 엔잡에 관련된 엔잡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인 브랜드를 위한 기본 루틴. 주말 이틀만 투자하라. 이 내용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고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로 써나간 새로운 성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저의 마음에 와닿던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만의 브랜드. 내 가치와 능력을 면접관 앞에서만 증명하려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증명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의 작은 용기가 등불이 되어 삶의 다른 골목을 비춰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콘텐츠. 아이디어는 다른 크리에이터들 방송을 꼭 보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책, 만화 같은 매체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일자리 만들기 페이지 6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요즘 20대 이하 모바일 사용자는 정보 검색을 포털,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변하는 세상. 페이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초등, 반가후 수업, 요즘 이제 1인 크리에이터 되기 과정 지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1인 미디어가 공부에 방해되는 유해 매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획력과 창의력, 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아이들의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자신한다. 이 과정을 부모가 함께하면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도 만들 수 있어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실제 저희 자녀들과 악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요. 창의적인 어떤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됐었답니다. 두 번째, 다시 제 2장입니다. 취미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 웨터리 덕후가 넘사벽 1인 브랜드가 되다. 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요. 첫 번째가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다. 두 번째, 덕력에 재능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덕업일치. 마지막 세 번째로 덕후들을 위한 기회의 땅,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선입견이 없다. 자, 이 내용은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유학파든 국내파든 명문대든 아니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소확행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야말로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플랫폼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 그 자체가 창의력 훈련이 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3장, 나만의 콘텐츠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법. 내 안에 숨어있는 크리에이터의 본능 깨우기. 첫 번째로 1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만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 세 번째로 지속가능성 좋아해야 오래한다. 네 번째로 죽은 기회도 되살리는 마법은 편집 능력에서 온다. 다섯 번째, 시청자와 공감하고 친근함으로 다가서는 소통. 여섯 번째로 도전. 그래도 생방송은 매력적이다. 일곱 번째, 수익, 후원이 아닌 광고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게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요.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그래서 1년에서 2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타인의 인정, 크리에이터로서의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기회, 그리고 금전적 보상,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충족조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오면 그때부터 수익신청을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도 고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기면 초창기에 올렸던 인기 없는 콘텐츠도 결국은 다 소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구독자와 소통하는 유튜버가 되어야 한다. 박명수라는 사람은 연예이기는 하지만 불소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소통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좋은 영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에 있는데요. 좋은 영상을 만들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질 낮은 콘텐츠가 걸러지면서 광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가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장입니다. 1인 브랜드 시장이 커야 나도 큰다. 내 분야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 할 일들. 첫 번째로 공유. 영향력 가진 사람이 판을 키운다. 두 번째로 투자.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가치를 확대하라. 세 번째 협업. 새로운 업의 방식. 새로운 일자리가 기다린다. 네 번째 공략. 우리 앞에 열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파트너 MCN. 전문성과 입담을 지닌 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 유통, 수익화 등을 도와주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이루는 말인데요. 여러 개의 동영상 채널을 묶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멀티 채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MCN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MCN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돈을 버는 1인 컨텐츠 제작자들이 급증하면서 등장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개인 제작자들을 모아서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를 제공하고 동영상 편집 등을 지원하는 등 컨텐츠 제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저작권 관리나 광고 영업도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체계적인 제작과 유통에 미숙한 제작자들이 수월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 스타를 관리해주는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CJENM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목차를 중심으로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유튜브에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